첫 번째 문제, 주세요! 나 이 노래 아는 노래야. 누르는 거 같은데? 따라다 한다. 따라다. 뭐야! 뭔데? 뭐 있잖아! 쇼, 쇼 있다고! 저 기계로 치고 있어, 나 클레벨. 자, 뭐예요? 라이머 외쳐야죠. 라이머! 라이머!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간다. 실패! 아니, 이 순간에 척척척 노래! 척척척, 척척 뭔데? 척척척, 척척척! 척척척, 척척척! 아, 오해! 장비가 들어왔어요. 장비가 들어와서. 한 번 들어주세요. 노래 안 해! 아니, 박자를 제대로 맞춰서. 아, 좋아요. 아, 마지막에. 춤출 때도. 야,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아, 진짜 가오리! 아, 진짜 가오리! 아, 진짜 가오리! 하기봐, 해봐, 진짜. 진짜, 진짜 쌍팀이야. 어, 진짜 쌍팀? 아, 쌍팀인데. 와, 쌍팀이야. 자,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점 이해해 주세요. 아, 진짜 가오리야. 아, 진짜 가오리야. 준비 됐죠? 나 가오리야. 이거 하려고 이거 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선! 아, 나 아는데, 이거. 아, 나 아는데,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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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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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이다. 하늘 좀 발랐어요. 야, 오늘 하늘 활약합니까? 롤린. 브레이브걸스. 태연! 실패! 아니네. 브레이브걸스 롤린. 브레이브걸스 롤린. 오 예. 오! 오 예! 오 예! 오 예! 오 mü 예! 아, 맞다. 하늘! 그러니까, 나 치 너무 했더라고요. 하늘! 이 소리 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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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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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쇼스톤 리오 고!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가오리 춤, 가오리 춤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오케이 오예 맥과일 때 진짜 하기만 해봐 어우 시끄러 아유 제 겹필라 흥이 올라오죠 자 흥이 올라와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군 요즘 크림 많이 찍어 먹더라고 아예 저거에요 향 향 향 향 향만 살짝 맡으려고 음 맛있어 진짜 짭짤해요 그러니까 어우 짭짤하고 크림이 딱 그때 이제 마셔줘야지 시원하게 이거 진짜 꿀조합 너무 맛있어 오 너무 이거지? 이 조합 다음 문제입니다 너무 좋아 신도엽씨 오케이 신라의 닮밥 신라의 닮밥 준면씨에게도 아주 유리합니다 제가요? 제가요? 응 저거 이런게 오히려 헷갈려서 이렇게 잘 어울려 아 잘 어울려 오! 이거 아는 거랬는데 이거! 아우! 아우! 자오야! 아우! 3번! 3번! 자오가? 박상철? 심! 결과나 듣고 좀 하시면 안 되겠지? 박상철! 어? 자오가? 50% 선다! 어? 자오가 아니네? 그럴 줄 알고 잘못 던졌지! 어? 심! 어? 그럴 줄 알고 잘못 던졌지! 신! 박상철!